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할로윈은 이렇게 챙겨줄래요? 할로윈 젤 캔들 젤 캔들 할로윈 젤 캔들 만들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로윈 캔들 할로윈 캔들 가시 쪽으로 볼 때 예쁜만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세트로 만들어왔는데 지금은 잘 안 보여주면 불빛 위치라든지 햇빛에 불이 되면 반짝반짝하게 예뻐요 되게 예뻐서 많이들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게되면 얘는 파맥스로 만들어왔고 얘는 얘도 같이 색깔만 바꿔서 넣고 위에다가 젤을 뿌려서 넣는데 종이컵에다가 할로윈이라서 할로윈 종이컵입니다 할로윈 종이컵 자 여기에다가 가짜 거를 더 넣은 거래요 한 60 내지는 70 자기 스타일에 맞게 60 60 할로윈 잘 맞게 60이면 않을까 바디바디 한 점 테이크 소심했어 55정도 하셔도 괜찮아요 소심했어 거의 한 방으로 채우고 오 오오오오오.. 지혜 받고ですね 이 정도 다 이거야! 이거 딱 음식으로 이거다 아ulan 창 Alright 이중금에 형태해서 라고 M60 거기에다가 블랙이랑 한 칼로씩 넣는거지 근데 그 주황은 자기가 연한 주황을 넣으면 조그만한 이라고 찌릿한 주황을 넣으면 좀 남은 거거든요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블랙은 금방 색이 나요 블랙은 조금만 넣으셔도 괜찮고 주황도 금방 나은 색이 느껴져요 많이 안 넣는데도 금방 위에 다 섞이면 금방 섞여요 맛있게 드세요 주황색, 케이크예요 흐흐흐흐흐흐흐흐 맛있게 드세요 언니 진짜 양수절 잘해야 돼 너 너무 짜증돼 와 이렇게 까매 완전 까만매라면 많이 넣어야지 비빗개 쭉 집어넣고 근데 이걸 왔다갔다 하잖아요 얘를 좀 더 잡아줘 이걸 꼭 눌러줘 네 제가 이게 진짜 욕해요 제가 알기를 하면 이렇게 하면 되시는가 아무튼 됐어요 정국예요 땡기죠 정국하면서 깜짝 날때 한 번 쓴 것 같은데? 언니 한 번 해도? 와 진짜 가운데 잘 못하시는데 다른 분들 저걸로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좋습니다 네 얘가 부을 때 여기를 타고 붙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 얘가 잉크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묻 없다면 눈물처럼 어렵다 어렵습니다 나 좀 잘하는 거 같은데? 잘하세요 네 한 번만 먹어 그럼? 네 이제 잘 이제 잘 여기 번졌어 흐흐흐흐흐 마카롱 잡으세요 제가 만드신 거예요? 우와 이거 최고 이건 진짜요? 네스 대박이다 잡수요 잡수 아깝다 단동이다 진동을 놀러 온 줄 알았지 음 딱 좋아 다 했다 응 어떠세요? 오빠 맛있다 내가 방잖아 오늘 주황색 먹었죠? 젤킨델 위에 들어갈건 향을 모르거든요 근데 원래 젤킨델에는 원래 투명하잖아요 투명한데 이게 좀 높아요 그쵸? 뭐지? 약간 치약 그 치약 알아? 뭐지? 솔치약 냄새 나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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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만들어봐보단 어 나 이거 너무 좋다 나 이거 제스민 씨 다음에 수용기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다른 캔들을 만드는 걸로 이게 1.25면 드람으로도 되죠 다이어트 한다고 저을 샀는데 쓰지도 않아 아 차게 없이 너무 예쁜데 좀 더 봅니까? 네? 뽕뽕뽕뽕 네 뽕뽕뽕 뽕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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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워줍니다. 어디까지 구워줍니다. 조금씩 가만히다가 남젓가락으로 잡아줘요. 남젓가락으로 잡아줘요. 진짜 아니요. 아깝게 때렸어. 알아서 수제한 방법을 해 줘면 도착할 수 없는 방법. 아깝게 때리기 아깝게 때려 ró 이준 jam. 두준이 때리기 말이 아주 싸워주자. 누구인글 사이즈가 나면 도착해 줘. 어색 그래서 그때는 이제는 빼고서는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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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잡혔을 때는 이렇게 아 귀여워 조금 할래요 급박기 혼란기 조금만 더 부터 조금 주문하네 계란나 랍땡 랍땡 원숭이 줄어들때 랍땡 한분 한입 한입 하나 한입 아 아 아 아 아 그쵸 확실히 이렇게 해서 라일락이죠 라일락 맞나 그 향이 나는 할로윈 캔델을 완성했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너무 재밌었고 마음은 한 10개 만드실 줄 알았거든요 하나도 이렇게 정성과 시간이 로씨의 첫 만들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쵸 향초 만들기라 맞췄습니다 여러분 할로윈 잘 보내세요라 해야 돼요 여러분 할로윈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해피할로윈 에피아 pannt 이렇게 생각해보기가 Might uit cons 조간yah 수 약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